진짜 세계 3대 산악영화제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동랑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산악영화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이 많은 성공과 관심이 있어야만 또 홍보가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이렇게 산악영화제가 개최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울산광역시 울주라는 이런 명칭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세계가 가장 먼저 뜨는 고장이다. 또 방구대 앙과카가 있는 고장이다. 또 세계 다섯 번째밖에 없는 영남 알퍼스가 있는 고장이다. 최고로 맞춰온 언양 불국에 있는 고장이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울주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안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많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. 네 분은 이제 가난하게.